서울에너지 건물 저는 제로에너지 건축탐방의 일일 가이드를 맡은 기태양입니다 이곳은 서울 상암에 있는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인데요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용되는지 또 제로에너지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1층 에너지 드림관에서는 땅속의 열이나 물, 햇빛, 바람 같은 우리 주변의 자연을 이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거나 펌프질을 하고 거울을 움직이면서 어떤 원리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태양광 에너지 체험이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에 어린이 가이드님이 방문하신다고 해서 와봤어요 저는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의 김여경입니다 저는 김태양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태양학생은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있을 듯한데요 쉽게 말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아까 태양학생이 체험했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건물 곳곳에 숨어져 있답니다 먼저 옥상과 정원에는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설비가 있어요 그리고 땅의 열 즉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건물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적게 쓰는 거죠 그럼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의 생김새를 보도록 할까요? 아 네 좋아요 네 건물이 흰색 바람개비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건물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반사해서 불을 많이 켜지 않아도 실내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넓은 유리창과 전동 블라인드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유리창이 많으면 바깥 날씨에 따라서 춥거나 더워질 수 있어요 그럼 유리창을 두껍게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유리창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벽들도 열이 새어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이행해서 건물을 지었답니다 이 건물을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남은 에너지는 어떻게 하나요? 네 남은 에너지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면 좋겠죠 이렇게 에너지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또 저장도 할 수 있어요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한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잘 되고요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은 꼼꼼하게 맞고 또 필요한 에너지는 자연을 이용해 스스로 만들고 이 모든 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은 건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거죠 네 이제 태양학생은 정말 완벽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문가가 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제로에너지 건축은 기후변화,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에게 일어나는 일은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 건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로에너지 건축물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네 여기는 서울 둔촌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일 가이드를 맡은 허미나입니다 이곳 역시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공간인데요 저와 함께 탐방해보실까요? 우선 도서관에 왔으니 제로에너지 건축에 관련된 책을 좀 볼게요 제로에너지 건축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의 에너지를 다루는 책들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도 많지만 실제로 이 도서관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진학교 건축학부의 이명주 교수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미래에너지에 대한 책을 보고 있었네요 건축물과 에너지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해요 둔촌도서관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거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도서관에서 쓰는 겨울철 난방에너지 그리고 여름철 냉방에너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는 따뜻한 물 조명, 환기 이렇게 5가지 5대 에너지를 실제로 1년 동안 얼마를 썼나 총 합쳐보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생산하는 양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이 둔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접 옥상에서 전체 소비량의 54%를 실제로 생산하고 있어요 옥상에서요? 네 맞아요 옥상에서요 어떤 기술들이 이 건물에 숨어있는지 같이 보러 갈까요? 네 네 선생님 공기가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저기 천장에 걸려있는 공기순환기라는 장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같이 황사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이 기계 장기 하나만 있으면 실제로 실내 공기가 굉장히 깨끗해진답니다 바깥에 있는 산소의 공기를 가지고 들어오되 필터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오염된 공기를 다시 내보낼 때 저 기계를 통과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계속 교환해 주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책 읽기 굉장히 좋겠죠? 창문 안 열어도 돼요? 네 맞아요 창문 안 열어도 되고요 공기를 교환시켜주는 공기순환기를 계속 가동시킨다면 우리는 깨끗한 공간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도예요? 2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밖에 비가 와서 좀 쌀쌀했죠 온풍기를 틀지 않았는데 23도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온도는 오늘 밤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거든요 정말요? 어떤 비밀인데요? 건축가가 설계를 할 때요 건축물 구조체 바깥쪽으로 두꺼운 단열재를 계획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공할 때 이 구조체 바깥쪽으로 단열재를 설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유리창 한번 보세요 이 유리창은 하나의 프레임 안에 세 겹의 유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단열이 잘 되는 유리창이에요 틈새 바람도 없게 다 기밀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요? 이렇게 바닥도요 콘크리트 바닥에 얇은 타일을 붙이고 이 안에 콘크리트가 있거든요 이 콘크리트의 역할이 있어요 겨울철에는요 실제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도록 하고요 이렇게 한 열이 콘크리트에 머금고 있다가 우리가 공간이 약간 추워진다 싶으면 이런 곳에서 추결되어 있던 열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건물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정말요? 좋아요 그래요 같이 가요 저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저거는요 태양으로부터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태양광 모듈판이에요 저 태양광 모듈판이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주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 쓰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에너지 1년 동안 쓰는 총 에너지의 양의 54%를 바로 저 태양광 모듈판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략하는 건축물이면서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축물이 된 거죠 바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장점이랍니다 그러면 날이 흐린 날에는 어떻게 해요? 아 맞아요 태양이 없는 날에는 발전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먼저 한전으로부터 오는 전기를 받아서 쓰고요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많이 생산할 때 그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단위로 받고 다시 돌려주고 받고 돌려주고 하는 그 양이 얼마가 되나요? 라고 봤을 때 에너지 자립률이 54%예요? 라고 딱 인증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필요한 기술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건물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앞으로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